안녕하세요 쇼미더의 김혜성자입니다. 소개해드릴 이템은요? 루즈언 한몫공을 이렇게 다 가져와 봤는데요. 이게 홀파츠 시리즈예요. 드라스브라스 트러스로드 커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보통 정품 트러스로드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운드적인 단점이 좀 있어요. 플라스틱은.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솔리드 플러스 재질을 채용해서 기타의 서스테인 개선 효과를 한층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거는 이제 심미적인 문양이 좀 돋보이게끔 각각의 개성 넘치는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주는 그런 유니크한 아이템입니다. 자 하나만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보통 자기 기타에 튜닝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거 딱 트러스로드 커버 헤드에 딱 장착을 하시면 좀 더 자신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얘는 커스텀이라고 딱 써져있네요. 솔리드 플러스라서 떼도 잘 안타고요. 그리고 무게감이 좀 있어가지고 서스테인이나 연주적인 그런 느낌적으로 좀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. 자 슬라스로드 커버. 여러분들의 개성과 미니크함을 위해서 기타에 장착해 보는 건 어떨까요? 같은 24,000원을 여러분이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날씨였습니다.